나 커피인이 좀 필요해. 아 커피? 그럼요. 원해? 원해! 저 커피도 잘한다고 그랬잖아! 오! 두려워먹고 있는 커피입니다. 진짜 매력 발산이야 아주. 일단 제가 요리를 못하니까 커피를 타주려고 생각했는데 그냥 커피는 또 이제 재미없으니까 뭔가 좀 특별한 게 없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처음 만들어보는 것 같아요. 뭐지? 힘 좋아, 힘 좋아. 아... 아... 힘 좋다 그랬어. 몇 번 썼어. 몇 번 썼어. 저런 웃음 코드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칭찬 또 날렸는데. 저런 웃음 코드가 귀엽지 않아요? 여자 입에서 귀여운 거? 호감이죠, 호감이죠. 이건 진짜 호감이에요. 저 분명히 들었거든요. 칭찬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연습했잖아. 귀여워. 저렇게 약간 이상한 행동할 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우면 어떻게 자기가 한번 도전해봐요. 아, 호영 오빠 잘 들여보셨다. 야, 남 도전 입장이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저런 스타일 남자친구 괜찮지 않아? 너무 괜찮죠. 좋아요. 좋아요, 나. 좋아요. 대니 오빠는 좀 이렇게 한 번 보면 안 되고 약간 볼수록 괜찮은 그런 느낌이잖아. 맞아, 맞아. 볼매가 있지. 볼매가 있지. 적극적이네요. 오늘 표정인데 볼 때마다 질리는 게 좋겠니? 볼 때마다 보고 싶은 게 좋겠니? 처음 봤을 때부터 매력적이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렇긴 한데 자기는 그런 타입은 아니야. 이야. 정확하네요. 더 솔직하게 또 얘기해 주셔요? 이야, 이거는. 커피 내리는 거예요? 응. 직접? 어머, 너무 멋있다. 멋있네. 이야, 결승골 넣네요. 이야, 이거 데넷스타 자격증이 있거든요. 오늘을 위해서 처벌 중. 와, 멋있다. 와, 멋있다. 단기로운 남자. 대니야. 이게 뭐야? 이거 커피예요? 커피에? 커피에. 요즘 아샤추. 좋아요. 유행이잖아요. 아샤추? 거기에서 조금 변형을 주면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해서. 우와, 대박이다. 너무 예쁘다, 근데. 저건 뭐예요? 아이스틴. 와우,gres호. 약간 화채 느낌인데 거기에 커피를 또, 너 그렇게 너무 맛이 상상이 안 돼. 느낌이 다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혹시 다른 사람에게 해줘 본 적 있어? 아니. 없어? 우리가 처음이야? 나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야. 둘을 위해서. 저거 뭔 맛이지? 악수. 불유행이야. 예쁘다. 분위기 난다. 잘 안 졌어, 예쁜 걸로 지금. 그러니까. 다 챙겨왔을 거 아니겠다. 냄새 너무 좋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정 봐, 표정. 먹는 거. 음. 어때요, 어때? 음. 음. 어? 음. 이게 봐. 이게 무슨, 나는 사실 술을 안 좋아하잖아. 내가 빠를 가면, 위스키 바 같은 데 가면 논알코올 칵테일을 시켜. 그치, 그치. 논알코올 칵테일의 느낌이 물씬 나. 아, 그래? 아, 너무 궁금하다. 아니, 그 로데오의 브런치바에서 파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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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여자들이 딱 좋아하는. 브런치 토스트랑 같이 나오는 것 같아. 그렇죠. 맛있다, 맛있다. 아와츄. 음. 궁금하다. 아와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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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봐주겠어. 틈틈이 자주 하네. 못 봐주겠어. 틈틈이 자주 해, 좋아. 아, 왜 좋은데요? 아와츄. 틈틈. 틈틈. 근데 이거. 어, 맛있다 이거. 카페인지 좀 그만 먹어야 돼. 아니 디카페인이야. 아니 디카페인이야. 아 디카페인이야? 내가 일부러 디카페인으로 샀지. 아, 진짜로? 밥이 못 마시거든. 맛있어. 저런 거 심쿵이지? 이야. 저런 거. 완전 그걸 기억하고 있어. 영화 찍을 때부터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되게 성세하다. 이런 세심함. 다정하다니까. 그거야 진짜 심쿵이지. 기억해주는 거. 아유.